거제도 저도 47년만에 국민 모두 나도 대통령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또는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년에 있는 섬입니다 거가대교를 설치하면서 섬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섬 전체가 해송 동백남으로 뒤접혀있고 해안은 200미터가 인공 백사장이 있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1973년에 완공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별장 청에도 본관도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국방부에서 관리한 제안구역으로 대통령님들의 사용하는 여름 별장 지역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47년만에 이곳을 해제하여 2019년 9월부터 일반인에게 공개합니다 아름다운 거제도 저도였습니다 본능과 ένα 중요한wed 그런 의미입니다 시청 조사 евро 부터링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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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터